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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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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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 눈 감고 눈 감고 코 맞고 먹으면 이거 알아맞혀야 해 이거를 눈 감고 마이야 마이야 마이코라 마이코라 파이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뱉으면 20만 원. 그러니까 나는 하나는 젓갈 없어 젓갈. 아니 아니지 이거는 별다. 까마루 젓갈 이것도. 이거는 고르는 거야. 뭐 뭐 뭐 해서. 그렇지 그렇지. 1번 2번 3번 중에 고르면 내가 알아서 줄게요. 그럼 챌린지를 딱 주면 되니까. 엄마부터 몇 번. 아니 맛을 보라매. 아니 그러니까 몇 번. 일단 2번. 2번 코 맞고 맞춰봐요. 이게 코카콜라인지 펩신인지 사이다인지. 나 그렇게 잘 모르는데. 잠깐만 잠깐 먹지마. 잠깐 먹지마. 잠깐만 먹지마. 그냥 황금사. 1번. 아니 아니 아니. 뭐가 이렇게 막아? 사이다야. 그거 다 원숭아 났다라고요? 사이다야. 아니 아니야. 일단은 다 먹어야 돼. 사이다야 돼. 사이다야 돼. 사이다야 돼. 코 막아. 아니 그냥 코 막아. 그 뭐야 몇 번. 3번이요. 3번. 3번. 코 막고. 코 막아. 코 막아. 잠깐만. 시작하면요. 다 드신 다음에. 이거 무슨 맛이야 이씨야. 게자맛이야? 우리 게자로 산거야 이따가? 게자로 한거야? 진짜. 아니 왜 냅둔 20만원. 20만원 황금사에 20만원 뺏겼어. 게자로 탄 것 같기도 하고. 고춧가루를 탄 것 같기도 하고. 고춧가루를 탄 것 같기도 하고. 마술이 말하는 거야. 너 왜 소리 질러. 20만원 이따가 소리 짰는 거지 이거. 아 잠깐만. 이거 다 먹어요? 이래서 불러. 고춧가루 넣은 거 같아 게자. 아니 빨리 먹어요. 고춧가루. 나 다 먹었는데 입에서 골라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게자 넣었어. 아니 빨리. 그 어떤 거야? 나 가슴이 벌렁벌렁벌렁. 게자 넣었다고. 아니 간축이 어딨냐? 콜란지? 콜란지? 잠깐만. 그 마추라매. 거기다 게자로 넣고 마추라매 어떡하냐. 아니 복불복이지. 아니 가슴이 벌렁벌렁. 복불복이야. 여기 게자 넣었다니까? 아 잠깐만. 아 나 다 먹었어. 어 뭐예요 지금 먹은 거. 나 이거 이거. 사회단대 밑에 겨자 넣어. 사회단대 밑에 겨자 넣어. 사회단대 밑에 겨자 넣어. 사회단대 밑에 겨자 넣어. 아 진짜 양아치 사장 맞네. 아니 맞춰봐도 겨자 넣어. 여기다 겨자로 겨자 넣은 거야 지금. 코에서 했잖아. 겨자 홀럭 내리려고 해. 아 따가워. 아 따가워 어떡해. 아니 속이 볼록맨. 아니 따갑다고. 아 따갑다고. 겨자 다 넣은 거야. 아 어떡해. 야 맞추는 게 벌집 아니야. 조용히 마. 용사장님이 뻥을 쳤으니까 용사장 20만 원 용사장님 벌집이야. 안 그래? 벗으셔도 돼. 아직 안 했는데 왜 벗어. 아니 얼 따가워 이거. 이 겨자를 모르는 얘기인 거야. 이게 뭐야. 맞춰라이네. 이 겨자를 놓고. 야 내 향이. 와 이거 이게. 다 겨자 맞네. 다 겨자 맞은 거야. 용사장님 벌집인 거야. 아 따가워. 속이 따가워. 속이 막 벌렁벌렁. 나 지금 얼굴이 따가워 지금. 속이 벌렁벌렁. 난 눈에서 눈물 내야 돼. 눈에서 눈물 나가지고. 벌집. 뭘 벌집이야. 아 나 안 먹지. 나 안 먹지. 아니 니가 본인이 보자고 했잖아. 본인이 내 끼를 했잖아. 본 내 끼를 해요. 나 안 했네. 야 내 시설에 끼를 했지 내가 했나. 아니 몸을. 속이 벌렁벌렁벌렁. 내 속은 아니잖아. 나 얼굴 어떻게 너무 따가워. 기다렸어. 그. 아.